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 14만 4천인이 되는 조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게시록 14장에서 14만 4천인들은 첫 열매들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장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삼낱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국당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저희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까지 놀랍고 무서운 재앙들을, 이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 번째 재앙에서 어린 양이 죽게 되었을 때 바로의 마음은 꺾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국에 종된 상태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고 애국에서 풀려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해 하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한 이적들 가지고는 죄의 종된 저희들을 해방시켜주고 자유롭게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만이 성령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귀신의 영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가 부르니까 나를 따라오고 나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한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적들은 죄의 종된 저희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힘은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창조주께서 보여주신 놀라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도 그 창조주의 명령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아무리 놀라운 모습으로 여러가지 이적들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창조주를 거절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고쳐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희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게 된 것인데 요한복음 3장 27절에서 사람은 하늘이 허락하는 것만 받을 수 있다. 하늘이 허락하는 유일한 징조는 삼낮삼밤 땅속에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이적들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러한 이적들 가지고는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삼낮삼밤 땅속에서는 너희들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적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 인자의 징조는 열 번째 재앙, 장자재앙에 해당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고 능력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겉보기에는 첫 번째 재앙부터 아홉 번째 재앙이 창조주의 능력으로 행하시는 무섭고 놀라운 재앙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앙들이 바로의 마음을 꺾고 애국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면 저희가 죄에 병 들었는데 이 병든 우리들의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단 한 가지 치료제 그것은 자기 희생적 사랑,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제로 실천되어질 때 저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저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인자의 징조가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인자의 징조가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락에 그냥 두었다가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는데 그 나누시는 그 지혜가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 열 번째 재앙 때 문설주의 어린 양을,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의 바른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저희들은 6월절에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삼낮 삼밤 땅 속에서는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셨던 잔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인자의 징조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기도하시면서 깊이 생각해 보시게 되면 이 삼낮 삼밤 땅 속에서가 14만 4천인으로 선택을 받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진리가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